내가 무언가를 잃었던가 이따가 음식을 마함이 중장 알고 집에 갔다 우리 사방에 옹통 아무 기도 못했어 나도 임금님 납션대 임금님이로 프로사고도 주작이야? 태어나면 중장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미쳤어? 죽을 뻔했잖아 중장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투더라도 결국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를 질투하는 거야? 우리 귀엽게 귀엽다 네 그래도 나는 네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억울했을까요? 중장처럼 이상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채 우리 귀엽게 이 생이 날났다면 보고 싶었어 나는 중전이 좋았어 나를 이해하겠다고 사정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중전은 오만하고 행동은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일관성도 없고 단점투성이입니다 너뿐에 아는 거 너뿐에 아는 거 아 그래도 중전이 좋습니다 그래? 우린 너한테 오리냈지? 아빠 죽겠어 너 마누따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? 우리 눈빛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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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에 너무 아파 우린 chegar 요 formulas 예쁜 Carolyn Mel 그럼 bem 역시 중전은 나의 안티팬이군요 어떻게 말햇나야 Бог? 데에 되시a 지, 아까처럼 맘 덕삭 내 손 잡는 것도 금지, 내밀 눕는 것도 금지 잘했어, 저것이 중전이지 나는 님의 몸에 기압을 하였어 중전 나의 똑같이 봅시다, 똑같이 나의 똑같이 나의 똑같이 나의 똑같이 나의 똑같이